2편의 승진은 안전하게 만드는 한 개, 한 개의 한 개의 목표. 헛스윙. 바깥쪽. 방망이 돌아간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정상호 투색 로벌에서 4구 맞습니다. 4구 몸쪽에 삼진입니다. 짧게 잡았습니다. 진짜 삼진입니다. 4구입니다. 4구 바깥쪽 헛스윙 삼진. 스윙. 들어갑니다. 슈플 체인저. 이번엔 업스트라이크한 상황이에요. 업스트라이크한 상황이에요. 업스트라이크가 된다. 업스트라이크에요? 네. 헛스윙 삼진입니다. 장원상 선도타자 2회. 삼진입니다. 이호준. 이 단점을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인데 헛스윙 삼진입니다. 8번 타자 조인성. 삼진입니다. 네. 관건인데요. 삼진입니다. 바깥쪽. 배 또 나오지 못합니다. 62개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바깥쪽 헛스윙 삼진. 2발 2색에서 5구. 5구 헛스윙 삼진. 자. 몸쪽에 황망이 돌아갔습니다. 다시 삼진. 5타자의 외곽의 공을 많이 던지어주면서 각도 싸움에서 지금 우위를 점에 가고 있거든요. 네. 헛스윙 삼진. 선수의. 가이든은 조심해야 돼요. 김혜수가. 네. 삼진. 스트락업. 너무 안놓고 던지는. 6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6구 생선. 좀 의미하네요. 6구 삼진. 5구 삼진. 5구 삼진. 5구 삼진. 6구 삼진. 5구 삼진. 바깥쪽에서 이겼네요. 좋은 경험이 돼요. 스윙 삼진. 원투. 스윙 삼진.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봐야 되겠어요. 스윙. 두 개 제 삼진. 게임이라고 하는 야구 아닙니까? 네. 전화 왔습니다. 스윙. 난 아웃 상태입니다. 포수. 진가벽. 일로. 원바운드 송구. 그러나 채택인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킹 삼진. 스윙. 약간은 무습이 없고요. 라킹 삼진. 프로지금 포홀 하고 있습니다. 스윙 삼진아옵. 투 타석은 계속 이어집니다. 손수 타석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대로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삼진아옵. 아멘